삼신할멈과 저승할멈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동해 용왕과 서해 용왕의 딸이 서로 사랑하여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십이 넓고 사십이 다 되도록 기다리는 자식이 태어나질 않았대요. 이제나 저제나 아이가 생기려나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는 밤이면 달림께 빌고 깜깜한 밤이면 영롱한 빛을 내는 칠성님께 빌고 비가 오나 돈이 오나 삼년을 하루같이 자식 낳길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달림같은 공주님이 태어난 겁니다. 사십이 넘어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불면 날새라 쥐면 꺼질새라 곱게 곱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호호 모셔가며 키운 탓에 공주는 아주 고약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살 땐 어머니 적가슴을 물어뜯고 두 살 땐 아버지 소염을 뽑고 세 살 땐 곡식을 흩뜨리고 네 살 땐 용궁 꽃밭의 꽃을 모조리 밟아놓고 다섯 살 땐 여물지 않은 열매를 뚝뚝 따버렸습니다. 동해 용왕은 공주가 고약한 짓을 할 때마다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았어요. 그러나 수그러들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정말로 엄청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린 물고기를 쫓아다니며 날카로운 바늘로 눈을 콕콕 찔러 장님을 만든 겁니다. 참다 못한 물고기들은 용왕 앞에 와서 울면서 호소했어요. 동해 용왕은 함부로 생명을 괴롭힌 공주를 용서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공주의 어머니인 동해 용왕 부인은 공주가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왕께 아래였어요. 우리 속으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사옵니까? 그러지 말고 무쇠괴를 만들어 동해로 뛰어보냄이 어떨는지요. 동해 용왕도 그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이제 더는 보기도 싫구나.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살아있는 것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듣기 싫다. 당장 떠나라. 인간 세상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때 용서해주겠느니라. 공주는 생각할수록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간 세상에 가면 무엇을 하며 사나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야, 인간 세상에는 아기를 잉태시켜 낳게 해주는 삼신이 없다는구나. 네가 그 일을 하려무나. 그러나 공주는 어떻게 해야 아기를 잉태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낳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잘 만나도록 해서 어머니 뱃속에 넣어주어라. 그러면 열 달 후에 예쁜 아기가 태어난단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동해 용왕은 또다시 호령을 냈습니다. 어서 무세계 속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주를 넣은 무세계는 커다란 자물통으로 채워진 채 동해바다에 띄워졌습니다. 무세계는 물 안에서 3년, 물 밖에서 3년을 흘러다니다가 어느 동네에 닿았습니다. 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깊다가 떠오른 무세계를 보고 얼른 끌어올렸어요. 보니까 커다란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나 싶었는데 자물쇠에 손을 대자마자 툭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가씨는 누구시오? 나는 인간 세상에서 아기를 잉태시키고 낳게 하는 일을 하러 온 동해 용왕의 딸입니다. 이 말을 듣자 어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나이 마흔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 이제나 저제나 아기가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주는 어부 부부가 아기를 잉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자 어부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이 지나 이제는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공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용궁에서 떠날 때 어머니가 아기 낳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전에 쫓겨났으니까요. 열한 달 열두 달이 지나자 아기는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어머니 배를 막 찼습니다. 어부 아내는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어부 아내가 대굴대굴 구르며 다 죽어가자 겁이 덜컥 난 공주는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어부는 안 되겠다 싶어 옥황상제에게 기도했어요. 어부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얼른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봐라 누가 인간세상에 내려가 삼신이 되겠느냐 얼른 내려가지 않으면 산모가 죽게 생겼또다. 그러자 마음씨 착한 명진아가씨가 삼신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명진아가씨는 세상에 내려와 어부 아내가 얼른 아기를 낳도록 해주었어요. 그라고는 손을 씻으러 샘가로 갔습니다. 손을 씻다가 보니 바위 뒤에서 웬 아가씨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울고 계시나요? 나는 동해 용왕의 딸로 아기를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는 일을 하는 삼신인데 명진아가씨는 나도 삼신이에요. 방금 어부의 아내가 아기를 낳도록 해주었지요. 뭐라고? 내가 삼신인데 누구 마음대로 삼신을 해? 공주는 발칵 화를 내며 명진아가씨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죄다 뜯어 놓았습니다. 명진아가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하늘에 가서 옥황상제께 누가 진짜 삼신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둘은 옥황상제 앞에 섰지요. 옥황상제는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미리 동해 용왕과 의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삼신을 두 명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로 했답니다. 내가 꽃씨를 하나씩 줄 것이니라 이 꽃씨를 심어 누가 꽃을 더 많이 피우는지 보고 삼신을 맡기겠다. 공주와 명진아가씨는 모래밭에 꽃씨를 심고 매일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옥황상제는 누가 꽃을 많이 피웠는지 보러 왔어요. 공주가 심은 꽃씨에서는 단 하나의 줄기가 나와서 시대시대란 꽃 한 송이를 피웠을 뿐인데 명진아가씨가 심은 꽃씨에서는 무수한 가지가 나와서 4만 5천 6백 송이나 되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는 공주에게는 아이가 죽어서 저승에 오면 영혼을 차지하는 저승할멈이 되라고 했고 명진아가씨에게는 삼신이 되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옥황상제의 말을 듣고 우라통이 터져서 명진아가씨가 피운 꽃가지를 오도도 꺾어 가버렸어요. 왜 남의 꽃가지를 꺾는 거예요? 흥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면 온갖 병에 걸리도록 할 거야. 명진아가씨가 인간세상에 내려온 후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명진아가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잘 돌보아 주었답니다. 저승할멈이 심술을 보려 아기가 병에 걸릴까 봐 말이에요. 사람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붉은 수수로 떡을 내준답니다. 그렇게 하면 저승할멈이 심술을 못 부린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명진아가씨는 전보다 그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또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명진아가씨도 할머니가 되어서 사람들은 삼신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삼신할머니가 태어나게 하셨고 나도 삼신할머니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승할머니 심술을 부리려고 했지만 삼신할머니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답니다. 개미를 살린 아이 옛날에 어떤 마을에 아주 착실한 머슴이 살았어요. 언제나 일찍 일어나 쇠죽을 쓰고 마당을 쓰고 밭에 가져갈 홈이며 쇠쇠랑을 챙겨서 지게에 얹어놓았습니다.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들러나가 바치며 논의며 잡초 하나 없이 잘 가꾸었습니다. 열다섯 살밖에 안 된 머슴이 얼마나 대견한지 주인은 사람들만 만나면 늘 칭찬을 했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주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는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루에서는 주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고 마당에서는 머슴이 소에게 먹일 여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주인 친구는 한참 동안 머슴을 바라보더니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게 아니 왜 그러는가 저렇게 작실한 아이가 나 모르게 사람이라도 죽였단 말인가 맞네 바로 그걸세 저 아이는 사람을 죽일 상을 쓰고 있네 그러니 어서 서두르게 이 사람아 자네가 아무리 상을 잘 본다지만 저 아이는 잘못 보았네 부지런하고 작실하여 나무랄 데 없는 아이일세 어허 이런 딱한 사람을 봤나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걸세 친구는 당장 큰일이라도 날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어린 머슴을 내보내기로 했어요. 갑자기 쫓겨난 머슴은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쫓겨나긴 했지만 그동안 이 집에 정이 듬뿍 들었거든요. 또 어느 집에 가서 머슴 사리를 할까? 머슴은 걱정도 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머슴은 조그만 괴나리 보쯤을 지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만큼 앞에서 소나기를 머금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몰려오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머슴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개우가 나무 밑에 서서 비를 피했지요. 개울물은 금세 불어나더니 누런 물이 소리치며 흘렀습니다. 머슴은 나무 밑에 서서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용돌이 치는 개울물에 개미들이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 피할 새가 없었던 겁니다. 개미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마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은 물에 떠내려오는 개미가 갈 곳 없는 자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슴은 얼른 개울물에 커다란 나무 토막을 걸쳐주었습니다. 개미들이 나무 토막을 타고 모두 언덕으로 기어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머슴의 발등을 지나 나무뿌리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머슴은 줄지어가는 개미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새 비가 멎어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물이 너무 불어 개울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개울을 건너야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옷도 흠뻑 젖고 날은 곧 어두워질 테고 물은 불어 건널 수 없고 할 수 없이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머슴이 대문으로 들어서자 주인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 돌아왔느냐 오늘 밤만 재워주십시오. 개울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만 재워주시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주인 친구가 머슴을 보더니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게 저 아이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게 내 자네한테 기니 할 이야기가 있네. 이 사람아 또 무슨 말인가 저 아이가 귀엽고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전만의 말씀 저 아이 상이 달라졌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는 사람을 죽일 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단 말인가 사람이 태어날 때 사주팔자에 따라 타고난 상 그대로지 변하는 법이 어디 있다던가 아닐세 사람의 상이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네 저 아이도 내가 처음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을 죽일 상이었다네 그런데 지금 저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나쁜 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오히려 높은 벼슬을 할 상을 쓰고 있어 옛기 이 사람 무슨 실없는 말을 그리하는가 도무지 믿어지질 않네 자네 여러 말 말고 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 자네 사위로 삼게 왜 자네에게 저만한 딸 있지 않는가 주인은 친구가 꼭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자 친구는 자네가 사위로 삼지 않겠다면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들로 삼겠네 주인은 그제야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를 좀 불러주게 늘 물어볼 말이 있으니 머샘이 방으로 돌아오자 주인 친구는 잠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얘야 니가 아까 이 집을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니가 착한 일을 한 게 분명하다 그 사이 착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있을 게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아라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던 머샘은 글쎄요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건져준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주인 친구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보게나 내 말이 틀림없질 않은가 이 아이는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살려주어 자기가 쓰고 있던 나쁜 상을 다 풀어버린 걸세 그러니 아까와는 상이 다를 수밖에 주인은 머샘이 다시 자기 집에 있게 된 것이 더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머샘은 그 뒤 주인 딸과 결혼을 하여 열심히 그를 배웠대요 그러고는 마침내 과거를 보아 큰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진의 처녀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이 다가오는데도 쌀이 없어서 설상을 차릴 수가 없어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허우적허우적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뒷산 언덕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생각난 겁니다 허우적허우적 소나무 밑에까지 왔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웬 예쁜 처녀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시루를 이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른 소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처녀가 지나가면 목을 매달아 죽어야지 하고 말입니다 처녀는 사뿐사뿐 올라오더니 소나무 밑에 떡시루를 내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몇 번 절을 하더니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위에 계신 어르신 내려와서 떡 뜨시지요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들켰구나 싶어 어기적 어기적 내려왔습니다 처녀는 말했어요 아직 젊은데 왜 죽을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며 먹음직스러운 떡을 한 덩이 뚝 떼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아무 말 않고 배고픈 김에 떡을 실컷 먹었습니다 처녀는 다시 떡시루를 이더니 어르신 저를 따라오시지요 하며 앞장을 서는 겁니다 고개를 넘고 냇몰을 건너 한참을 가니 아담한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처녀는 벽장문을 열고 조그만 괴짝을 하나 꺼내 이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하나 가득 금돈이 들어 있었어요 처녀는 괴짝을 이 사람 앞에 살며시 밀어 놓았습니다 어르신 이 돈으로 설상을 차리시지요 그 돈으로 설상만 차리겠어요 논한 섬지기는 사는 돈이었습니다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하고 고맙기는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괴짝을 덜렁매고 돌아왔지요 이 사람은 집에 와서 설을 잘 세웠습니다 차례도 모처럼 잘 지냈고요 그렇게 설을 세고 며칠 있다 털레털레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고맙다며 아내가 정성껏 싸준 음식을 들고 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은 잘 세셨는지요 그새 옴매무새며 얼굴이 환해진 이 사람을 보고 처녀도 반가웠습니다 설 음식을 놓고 막 돌아서려는데 처녀가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 내려가시는 길에 다리에서 상재를 만나실 겁니다 상재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다리를 건너려는데 참말로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상재가 서 있었습니다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려는데 여보시오 하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듣고도 못 들은 척 앞만 보고 가는데 상재가 와서 턱 가로막았습니다 여보시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오 혹시 저 위에 사는 처녀집에서 오는 길 아니시오 그렇소만 그 처녀가 사람인 줄 아시오 그 처녀는 백년 묵은 지네라오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다시 올라가 보시오 이번에는 살며시 뒷곁으로 가서 부엌 문 틈으로 들여다보시오 그러면 큰 지네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거든 아 지네다 하고 소리쳐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네가 죽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죽지요 이 사람은 처녀가 한마디 퍼뜩 떠올랐습니다 상재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들은 걸로 하고 가던 길을 그냥 갔어요 정신없이 한 오리쯤 갔을까요 퍼뜩 상재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리가 상재가 한마리를 떨쳐버리려고 아까보다 더 빨리 걸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무겁고 무서워지고 몸이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죽으려 했던 걸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리가 글쎄 어쩌면 진짜 지네일지도 모르지 마침내 이 사람은 되돌아갔습니다 살금살금 뒷곁으로 돌아가 부엉 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정말로 지네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잔뜩 써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자배기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 지네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아 지네다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러나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치면 지네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금언이 들여다보았지만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아무리 지네라도 우리 식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준 은인인데 이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어느새 알고 처녀가 나오는데 방금 목욕을 한 듯 얼굴이 발그스름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어르신 처녀가 다 속옷이 이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치지 않아 저도 어르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만일 소리를 쳤다면 저와 어르신은 죽었을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른 벌로 지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죽을 사람 백사람을 살리면 그 죄를 면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바로 백번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에 서 있던 상재는 어인일로 처녀를 죽이려 했소? 상재도 사람이 아니라 백년 묵은 지렁이입니다 그 지렁이는 백사람을 죽이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백번째 사람입니다 내려가시다가 다리 아래를 보십시오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있을 겁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뭉개구름이 일더니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얼마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처녀도 기와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았어요 허망한 마음으로 혼자 터덜터덜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다리를 지낼 때 처녀가 한 마리 생각나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죽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신기한 비단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아주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높은지 산 꼭대기에는 항상 구름이 걸려 있어 하루도 맑을 날이 없었지요 무시무시한 귀신이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달빛 좋은 밤 산골 마을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박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 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휑불더니 느닷없이 지붕이 쿵쿵 열렸어요 이 산엔 귀신이 아기를 낳았으니 떡을 해와라 아내 오면 사람이고 말이고 죄다 잡아먹어버리겠다 무언가가 크게 소리치며 날뛰더니 온 마을 지붕을 쿵쿵 울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야만바라는 귀신이 아기를 낳았다고 떡을 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 소리도 조금씩 멀어졌어요 곧 하늘이 맑게 개어 다시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하던데 그 날 뛰던 게 뭐였지 떡을 안 해오면 사람이고 말이고 죄다 잡아먹는다잖아 어떡하지 사람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잡아먹힐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떡을 가져가야 했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조금씩 쌀을 걷어 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떡을 야만바에게 가져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내기소배와 다다아치 이 두 사람을 보냅시다 늘 잘난 체하고 다니잖아요 맞소 내기소배와 다다아치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두 젊은이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늘 설치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런 때 네 능력을 보여 봐 그래 지금이 바로 공을 세울 때라고 마을 사람들의 상화에 두 사람은 꼼짝없이 야만바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잘난 척을 하고 다니던 터라 싫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길을 모르는데 길을 모른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야만바가 산다는 산을 가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이른 살이 넘은 할머니까 자기가 길을 안내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할머가 내기소배와 다다아치는 떡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야만바에게 잡아먹히고 말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휭하고 으새새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난 더는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운데다 힘까지 쭉 빠져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지 어서 가 세나 할머는 두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아까보다 몇 배나 센 바람이 나뭇잎이며 풀립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바람이 먹기에 뒤돌아보니 내기소배와 다아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할머는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생각했어요 나까지 마을로 도망쳐 돌아가면 사람이고 말이고 죄다 잡아먹힐지도 모르지 그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야 할머는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쉬엄쉬엄 가다 보니 산 꼭대기에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가보니 오두막이 보였어요 그 앞에서 커다란 갓난아기가 자기 머리통만한 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구나 할머는 생각했습니다 계신가요? 산기슬 마을에서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문 앞에 천이 올라가고 야만바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잘 왔다 내가 어젯밤에 애를 낳았거든 떡이 먹고 싶어 저 애를 보내놓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나 걱정하던 참이다 할머는 놀라 버러진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심부름 온 게 저 갓난애였다고요? 야만바의 아이라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날아다닌 것입니다 떡은 어디 있지? 떡이 어찌나 무겁던지 올라오는 길에 놓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가져오너라 야만바는 아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아기는 일어서자마자 곧바로 날아갔어요 눈 감착할 사이에 떡통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젠 곰을 잡아오너라 곰을 구워 국을 끓여 먹어야겠다 거기에 떡도 넣고 할머한테도 주거라 아기는 금세 손에 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셋은 어마어마한 큰 냄비에 활옷불을 활활 피워 곰국을 끓였습니다 거기에 떡을 넣어 배부르게 먹었지요? 이제 저는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미 말했습니다 그리 서두를 거 없다 여기는 심부름할 사람이 없으니 스무 하루 동안 나를 좀 거들어다오 할머미는 하는 수 없이 집에 가기를 포기하고 일을 도왔습니다 물도 깊고 발도 주물러주고 오늘 잡아먹힐까 내일 잡아먹힐까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스무 하루가 지났어요 할머미 말했습니다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나도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 집에 돌아가도 좋다 내 큰 보답은 못하나 비단 한 피를 줄 테니 가져가거라 그렇게 말하고 고운 비단을 할머미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단은 아무리 써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신기한 비단이다 마을 사람들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아무 탈 없이 잘 살도록 내가 보살펴주지 아가야 할머니를 어보다 바래다 드리거라 저는 걸어서 갈 거구먼요 할머미는 놀라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눈 감착할 사이에 날아와 할머미 등에 들쳐 업고 말했습니다 눈을 감아요 할머미는 눈을 감고 등에 꼭 달라붙었습니다 귓가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미는 쿵 하고 땅바닥에 내려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곳은 놀랍게도 할머미 집 앞이었습니다 아가야 좀 쉬었다 가려무나 할머미 그렇게 말했을 때 아기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미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는 소리도 나는 걸 보니 누가 죽은 것 같습니다 누가 죽었소?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깜짝 놀라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라니 날쌔 내가 돌아온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 할머미 살아 돌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자자 비단을 나누어주지 할머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단을 잘라주고 또 잘라주었습니다 할머미의 손에는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비단은 원래 그대로 돌아오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단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로 만들어 들고 다니기도 하고 옷도 지어 입으며 집안의 보물로 삼았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덕분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원수 갚은 도깨비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몹시 심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잊어버려서 몇 번씩이나 점심을 먹다가 배탈이 날 정도였지요 어느 날 밤 아저씨는 냇가로 개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넓적 바위 틈으로 개들이 벌벌 기어 다닐 텐데 그날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째 개가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아저씨는 자리를 옮길까 어쩔까 하다가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등 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가 은근히 겁이 나서 고개를 돌리려는데 갑자기 도깨비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왠 소리를 그리 지르냐? 아저씨의 비명 소리에 도깨비도 놀랐는지 거칠면서 재미난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아저씨는 무서웠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도깨비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소? 아저씨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물어보자 도깨비도 노린내 나는 몸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요새 메밀묵이 어찌나 먹고 싶은지 미칠 지경이야 메밀묵을 쑤어주면 개를 많이 잡아 해줄게 거칠은 도깨비의 목소리가 시내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는 아까부터 개가 나오지 않은 것이 이 도깨비의 장난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도깨비님 내 메밀묵은 쑤어드리리다 그런데 지금은 쓸 수 없으니 먼저 개부터 떠내려 보내주시오 도깨비는 내일 밤에 꼭 메밀묵을 써주겠다는 아저씨의 말을 믿고 개를 떠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약속대로 개들이 넓적 바위로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개를 정신없이 바구니에 주워 담았습니다 하도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도깨비는 도깨비대로 내일 먹을 메밀물 생각을 하며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저씨는 그 약속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건망증 심한 아저씨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저씨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도깨비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도깨비는 아저씨를 단단히 혼내주려고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도깨비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며칠 뒤 다시 개를 잡으러 냇가로 왔습니다 옳지 개들이 많이 나와 있군 아저씨는 신명이 나서 어깨까지 들썩거렸어요 도깨비는 풀숲에서 그런 아저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꺼 이건 마누라꺼 이건 큰아들꺼 이건 막내딸 이건 내꺼 어느새 아저씨는 한 바구니 가득 개를 잡았습니다 개잡이 나가세 넓적바위엔 개가 수두룩 하다네 늦은 밤중 집으로 돌아오는 아저씨의 노랫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랫소리를 듣고서 막내딸이 달려나왔어요 아버지 개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았지 아저씨는 집안으로 들어서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나와보세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많이 잡아봤어요 아저씨의 호들갑에 식구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어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아저씨가 바구니 뚜껑을 열자 식구들은 모두 코를 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구니 안에 개는 없고 쓰레기만 잔뜩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약속을 깜빡 잊었구나 아저씨는 그제야 도깨비하고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를 찾으러 나갔지만 도깨비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열매를 물고 있는 사람 옛날에 아주 말이 많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이들이 끼는 자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만 끼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또 푸마실을 할 때도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해서 친구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친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산신령에게 물어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어 말 많은 세 사람은 산신령을 찾아갔어요 산신령은 세 사람에게 생전 처음 보는 황금 열매를 하나씩 주면서 이것을 물고 지내면 재물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열매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른 말은 없이 말입니다 세 사람은 그 열매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밥 먹을 때만 옆에 잠깐 빼놓고는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짓 발짓으로 해야 하니 말입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열매를 뱉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에 넣고 있으나 마찬가지야 1년 후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지 뭐 입에서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다시 전처럼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열매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얘야 새숨을 떠놓아라 식혔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나가서 새숨을 떠서 했습니다 식구들이 보니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외양간 치워라 앞밭에 김을 메라 눈물 보아라 하며 입으로만 한몫 보던 사람이 말없이 나가서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이웃집 사랑방에 마실을 갔다가 첫 달기 올 때야 돌아오더니 마실 가는 대신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동네에 큰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도 빠지더니 이제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산신령을 만나러 가더니 벙어리가 되어왔다며 안 돼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산신령과 약속한 1년이 다 되었어요 두 사람은 주머니에 넣어놓은 열매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요 글쎄 열매가 까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열매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물고 있던 사람만 산신령에게 열매를 돌려주었답니다 그 후 끝까지 열매를 물고 있던 사람은 친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이 모아졌대요 열매를 물고 있을 때처럼 쓸데없이 남의 말을 안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말로 얻은 색시 옛말에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깊이 생각한 다음 말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살았는데 그 애는 밤만 되면 부엌에다 오줌을 누웠대요 날씨는 춥고 밖은 깜깜하고 요강에다 누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부엌에다 오줌을 누기로 한 겁니다 하룻밤이면 모르겠는데 밤마다 오줌이 마려운 겁니다 그때마다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다 대고 오줌을 누웠어요 그런데 부엌에 사는 조왕신이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밤마다 오줌을 누니 지린내가 얼마나 났을까요 화가 난 조왕신은 산신령한테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아이놈이 밤마다 부엌에서 오줌을 누워 내가 죽을 지경이요 이놈을 혼 좀 내주시오 산신령도 고약한 생각이 들어 호랑이에게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가 내려와 이 집 대문에서 두리두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이는 또 오줌을 누워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날씨가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오줌을 누면서 나는 집에서도 이렇게 추운데 호랑이님은 산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하고 중얼중얼한 겁니다 밖에 있던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 저렇게 마음 착한 아이를 어떻게 잡아먹나 대신 예쁜 색시나 하나 얻어주어야겠다 하며 돌아갔습니다 호랑이는 예쁜 색시를 얻어주려고 동네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마침 한 동네에 가니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색시는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방 안에 예쁘게 앉아있고 사람들은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색시가 있는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가 얼른 물고 달아났습니다 색시 집에서는 호랑이가 색시를 물고 갔다고 난리가 났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색시를 물어다가 아이네 집 마당에다 던져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보니 어떤 색시가 기절해서 널부러져 있는 겁니다 아이는 얼른 이 색시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끓여 입에 흘려넣고 미음을 쏘어서 조금씩 떠먹였지요 한참을 그러고 나니 색시가 눈을 부스스 떴습니다 며칠 후 색시는 몸이 다 나았어요 아이가 잘 돌봐주어서 말입니다 색시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라며 아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만 사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무엇을 하면 심심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자루 사오자고 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할아버지는 올커니 하고는 이야기를 사러 돈 두 냥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사올꼬 하며 들판으로 나갔는데 웬 사람이 논두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이야기 하나 파시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심코 그러시오 하고 대답은 했는데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황새 한 마리가 훌쩍 날아와 논바닥에 내려앉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보고 훌쩍 내려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이야기인 줄 알고 얼른 훌쩍 내려앉는다 하고 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황새가 먹이를 찾느라고 기웃기웃하니까 이 사람이 기웃기웃한다 하고 다음에는 황새가 무언가를 찾았는지 들여다보니까 들여다본다 하고 그러다가 황새가 먹이를 집어먹으니까 집어먹는다 한 겁니다 할아버지도 이야기가 훌쩍 날아갈까봐 기웃기웃한다 들여다본다 집어먹는다 하며 얼른얼른 받아서 꼭꼭 챙겼지요 황새가 먹이를 다 먹고 헐헐 날아가니까 이 사람은 황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며 헐헐 날아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황새 날아간 쪽을 보며 헐헐 날아간다 하고 말을 받아서는 가져온 자료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 한 자료를 챙기고는 자 이야기값이요 하며 돈 두냥을 주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이야기가 듣고 싶어 저녁을 일찍 해먹고 설거지를 마친 다음 할아버지 앞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영감 어서 이야기 자료 좀 불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도둑 하나가 담을 훌쩍 뛰어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훌쩍 내려앉는다 하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나 하며 사방을 기웃기웃 했습니다 그때 또 기웃기웃한다 하니까 도둑놈은 정말 저를 보고 그러나 하고 문구멍으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안에서 들여다본다 하는 겁니다 앞불싸 들켰나보다 싶어서 부엌에 가서 숨으려고 실실 기어가다 보니 소단에 푹 삶아놓은 콩이 있었습니다 도둑 넘은 배가 고파 얼른 한 움큼 집어먹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집어먹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은 방 안에서 자기가 하는 짓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얼른 뒤돌아서 담을 헐헐헐 넘었습니다 더 있다가는 잡혀서 큰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헐헐 날아간다 하는 소리가 들리자 들림없구나 내가 하는 짓을 모두 다 보고 있어 하고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둑은 도망을 치면서도 내가 도둑질하러 들어간 것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생선짐을 지고 그 집으로 생선을 팔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생선 한 마리를 들고 할아버지가 있는 방에다 대고 영감 이놈을 잡을까요 말까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은 이 말을 듣고 앞뒤도 안 가리고 주랭랑을 쳤지요 생선짐은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자기가 도둑질하러 들어갔던 걸 알고 잡을 거냐고 묻는 줄 알았답니다 이래서 할아버지는 두냥 주고 이야기를 사서 온 동네 잔치를 할 만큼 많은 생선을 얻었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부자 옛날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무엇이든 손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면 꼭 두 배 세 배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광가에서 공무를 거두는 아전일도 보았는데 나라로 들어갈 공무를 한 점 두 점 빼내어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결국은 사또한테 들켜서 매를 50대나 맞게 되었대요 부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누가 나 대신 맞을 사람 없나 옳지 작년에 소장료를 못 낸 이서방을 대신 보내야겠군 부자는 아침 일찍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며 어이 이서방 안에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서방 부부는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래 올해 몇 살이냐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어요 아니 이놈아 몇 살이냐니까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다니까요 이놈 조그만 녀석이 어른을 놀리다니 혼이 나봐야 알겠느냐 부자는 주먹을 눌러대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이는 뒤로 주춤 물러서서는 잠자리는 다리가 여섯 개예요 나도 여섯 살이었는데 방금 날아갔다는 건 이제 일곱 살이란 말이에요 하니까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잠자리 다리가 네 개인지 여섯 개인지는 잠자리를 잡아본 너 같은 아이나 알지 그건 그렇고 네 애비 애미는 어디 갔니 아버지는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가셨고요 어머니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가셨어요 부자는 또다시 부하가 났습니다 바른대로 말 못해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갔냔 말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만 말했어요 저도 몰라요 아이도 화가 나서 쏴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알 수 없이 그 집 살인문을 나서기는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 올커니 알겠다 나 모르게 수수밭에 가서 밤새워 수수를 다 베는 게야 부자는 한다름에 수수밭으로 갔습니다 이서방 개 있는가? 개 있거든 어서 나오게 죄는 묻지 않을 테니 그러나 바람에 수수인만 흔들거릴 뿐 기척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높이 떠오른 해를 보며 점점 몸이 달았어요 관가에서 자기를 잡으러 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안되겠다 옆연내라도 자잡아야지 그런데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니 누가 물에 빠졌을까 부자는 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가에 가보니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지요 도대체 물에 빠진 놈도 옆연내도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이야? 부자는 몸이 달아 괜히 이서방 하고 소리쳐 보았지만 헌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만 치서 관가 사령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 이제는 매를 맞는 수밖에 없구나 부자는 사령들에게 끌려가 매를 맞았습니다 엉덩이가 부르트고 깨져서 반 죽음이 다 되었지요 가마에 실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제야 이서방이 소나무를 한 짐 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그렇지 애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여봐라 카마를 저 이서방 놈 앞에 세워라 마지막 힘을 내어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서방 이놈 날 속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뭐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고 이서방은 태연하게 빙글빙글 웃으며 그 말이 왜 틀리다는 것입니까 날이야 밤이면 기름불을 켜지만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이 어디 기름이 있습니까 그래 관솔불을 켜고 살지요 낫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는 말은 바로 산에 관솔을 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로 지게 꼬리에 관솔을 해 담은 주머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간다는 말은 뭐냐 그것도 모르나요 날이야 늘 이 밥에 고깃국을 먹지만 우리네야 명절날에도 보리밥 한 끼 마음껏 먹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건 바로 보리방아를 찌우러 갔다는 말입니다 보리는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요 부자는 멋쩍어 할 말이 없어서 괜히 역정을 냈습니다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가난뱅이 살림을 해본 너희들이나 알지 가마에 실려가는 부자의 꽁꽁 앓는 소리가 멀어지자 이서방은 가난뱅이들을 못살게 굴더니 꼴 좋게 됐군 하며 소나무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글씨가 없는 편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사는 사돈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술을 좀 빚어야 할 텐데 누룩이 없었어요? 적어도 누룩이 다섯 덩이는 있어야 할 텐데 서울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돈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종이에다 누룩을 큼직하게 그리고 다섯 덩이가 필요하다고 손바닥에 먹칠을 해서 꽝 박아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시골 사돈은 어쩌나 보낼 누룩이 없으니 더구나 다섯 덩이씩이나 할 수 없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보내온 누룩 그림 위에 작대기를 하나 그어 보냈어요 서울 사돈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몹시 섭섭한 겁니다 누룩 좀 달랬더니 딱 잡았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종이에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여기저기 찍어서 보냈습니다 시골 사돈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서울 사돈이 노해서 얼굴이 붉으락부르락 하는군 안되겠다 얼른 미안하다고 편지를 띄워야지 그러고는 종이에다 큼지막한 사과 하나를 그려넣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서울 사돈은 금방 기분이 풀렸대요 그러면 그렇지 내 이렇게 사과할 줄 알았지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친구를 하거나 배우자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욕심쟁이 보자 이야기에서 욕심쟁이 보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려면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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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